부산시의회 김광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18일 해양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. 이번 조례는 주차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이 조례는 부산시가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구구 내 이 사업과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주차장을 공유 개념으로 통해서 자신이 비어있는 주차장을 빌려주고 그리고 저렴하게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공유 활성화 조례를 발휘하게 되었습니다. 보통 주차장 한 면을 짓는데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예산에 대한 절감을 가질 수 있고 또한 비어있는 주차장을 시민들이 서로 공유를 하는 공유 경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조례는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winning